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정말 양봉용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또 단합된 힘으로 정말 대한민국의 어떤 정말 양봉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또 사랑을 해주십사는 의미에서 마련한 전국 양봉인의 축제 벌써 39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고 하는데 바뀌지 않겠다면 바로 양봉인 여러분들의 정말 우리 양봉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 사랑과 그 관심과 그런 어떤 열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겠다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 벌써 1부 끝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1부 마지막 노래는 우리 김상진씨의 노래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상진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양봉이날 부리 ... ... 진짜 왜 이래서 한동안 이상해 세상 멀니를 왜 여자의 맘을 보라 알다가 못 알다가 못 듣고 있어 그런가 함께 일어나서 마음과정을 듣고 살아나는 사람 한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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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저를 마음으로 살아나는 사람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세상에 못 믿는 남자의 마음으로 돌아 알면서 살던 것이 알면서 살던 것이 알면서 살던 것이 그런가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사랑의 맘으로 고맙습니다. 전기 양봉인의 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이번에는 고양이 전화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이 되면 정이 되면 고향이라고요 그 누가 말을 했던가 말을 했던가 바보죠 자 다같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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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거짓말할 수 있는 여백색으로 아가가가 다양한 시켜 모양이죠 음... 더 향으로 철을 두면 철을 두면 고향이라고 그 누가 말했던 말을 했던가 바보죠, 바보죠 아무야, 아무야 그것은 겉보지만 인생과 양생과 나를 못하는 게 어마어마, 타령은 싫어 고향이 좋네 박수 많이 주시고 앵콜이에요 고맙습니다 앵콜성으로 2장 편을 그리 다 하시죠 이리가면 고향이여, 저리가면 탱 2장 편을 그리죠 4장 편의 분 가만히 저희가 나면 흘린내 잊어버리면 헤매던 새 변화 네가 있다 자리 날리에서 사랑을 떠나다 세상에 삶은 그날이 그날이 그날을 банδ어 가장 좋은 nie 부jing 그날이 그날이 안 Mede 정상도 못 알아냐면서도 못 잊어버리죠 잊어버린 너희도 잘 가는 게 쉬죠 말 없는 말은 안 없는 것 한 명 들을 수 많아 새같은 삶을 해가지고 새같은 삶을 해가지고 지글지글